1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2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3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4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5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5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6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6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7.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여우수와 1. 8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6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6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7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7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8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8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9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9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9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9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0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10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10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0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10. 내가 형통하리라 10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11. 내가 형통하리라 11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11. 내가 형통하리라 11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12. 내가 형통하리라 12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12.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.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, 내가 형통하리라, 말씀,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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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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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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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,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.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 여우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. 여우수와 1장 8절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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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. 내가 형통하리라. 여호수와 1장 8절